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은 생리적으로 자유를 싫어합니다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언론에 집요한 그런 탐사 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세력들은 자주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세력들은 자주 언론이 문제다 우리나라의 언론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감시견 역할이 없었다면 권력은 더 많이 부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가 언론에 파헤치기가 없었다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비단 조국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엄지에서 독버스처럼 펑져나가고 있을 불법이 얼마나 막혔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언론이 누리면서 파헤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오보가 이따금 해당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과 더 건실한 자유사회와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선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은 혜택이 더 많은 쪽으로 비용보다도 이런 점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주는 것이 더 많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의 모습은 누구도 권력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검열을 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따르고 생각하는 바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취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런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무부 훈령입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밝혀난 일종의 지침입니다 법무부는 10월 30일 날 행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이란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훈령은 법무부와 검찰, 대검찰청의 합의를 통해서 발표됐지만 기자단과는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다 훈령은 두 가지 핵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조항이 언론 통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기자는 검사와 수사관 등과는 일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모든 언론사에 검찰로부터 승인된 자료만 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보도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자들은 지금부터 일체의 취재 경쟁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받아쓰기한 기사만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은 전두환 정부 때도 이 같은 언론 통제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오보를 발생시킨 언론사에 검찰 출입 모든 기자들에 대해서 출입이 봉쇄됩니다 누가 오보를 판단하는지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부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가 오보인지 이런 논란이 숱하게 있고 그것은 발로 언론 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살아있는 권력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감시기능 역할을 봉쇄하겠다 차단하겠다 제압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훈령은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예비적으로 실시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훈령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조국이 누리는 것입니다 조국이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조국 가족들이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조국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 것인가 이것이 민주정부인가 이런 불만이 도체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조국이 그런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언론 통제 사회로 가야 되는가 양식 있는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법무부의 훈령은 옳은가 언론은 권력의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해야 될 언론의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기꺼이 인정해야 되고 언론과의 공존, 공생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끌끄럽다고 해서 명백한 언론 통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발표하고 이를 언론사로 하여금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사회와 민주정부가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언론의 취재경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발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냐 언론의 취재경정을 어떻게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서는 날로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노란 딱지, 이른바 노딱을 붙이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유튜브는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100% 노딱을 받은 날입니다 지상파 방송들은 꼭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땡뉴스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일상화되었습니다 독재정권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것을 평생의 훈장으로 붙삼아오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 봉쇄로 사회를 이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언론 통제 시대로 되돌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가 민변이 조직인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그런 민변의 변호사 출신들이 앞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를 예시하는 일종의 예고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놀라게 생각한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언론사의 취재경쟁을 형사사건,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사의 취재경쟁을 봉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훈령을 통해서 국민은 정부가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훈령을 적극적으로 도속한 시간 내에 폐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근실한 자유사회, 민주사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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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